1승 3패 1승 3패 1승 3패 그게 반대로 가야 더 높은 순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호흡이 좋은지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상생력 1대1 이것도 해결해내네요 이게 집니다 좋아 좋아 1승 3패 2승 2패 1승 3패 2승 3패 2승 3패 3승 2패 1승 3패 2승 3패 선수가 여기서 좀 버텨야 됩니다. 이번엔 네티마크 들어가는 행운이 미래에서 진골에게. 오른손 선수에게 공격을 만들어 줄지 그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저희 대표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귀한 선수법이 때문에 안 됐죠. 높았어요 자 놓치지 않았던 윤표 빈. 위해제 나갔어요. 추격을 당하고 있는 섬성생명 복식적. 네트에 걸리는 김서윤. 확실히 선발전을 많이 뛴 지 선수라서 조금 힘들어하는 게 좀 있습니다. 감각적인 부분들에서 범실이 나는데요. 네 자 결국은 11대 5로.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서브 득점. 주권이 먼저 포인트를 땄습니다. 이번에는 호흡이 잘 맞았어요. 스쳤습니다. 나갔어요 서브 득점. 그런 상황이죠. 지금 쓰는 왼쪽 팔에도 붕대 테이핑을 또 하고 있는 김서윤 선수예요. 자 그러나 이번에는 강한 김서윤. 김서윤. 오 좋아요. 아 네.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죠 본인이 너무 잘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살아있어요. 네 결국은. 보니까 이 선수들이 코흡도 잘 맞아야 되고. 아 네 이번에는 걸리고 말았어요. 아 네 이번에는 걸리고 말았어요. 삼선수. 네. 네트 맞고 나가는 윤혁이네. 포핸드. 탑스킬. 동점 상황. 랄리였어요. 이 랄리였어. 이채윤 선수인데요. 네 그렇습니다. 지금도예요. 지금도입니다. 모습 보다 보면 왜 윤효빈 선수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지명을 받았는지 알 것 같아요. 네. 두 번째 게임. 3점 늦어있습니다. 삼선생명. 서브 득점. 좋아요. 유. 막내 라인의 위예지. 고참 라인의 이시훈입니다. 자 이번에는. 갑자기 느려졌을 때 천안인 것도 감각입니다. 네 그게 더 어려워요. 자 이번에는. 이채윤의 서브. 서브 득점 네트에 걸리는. 윤효빈의. 아. 김서윤. 아. 김서윤. 아. 김서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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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살짝 펴셨어요. 아. 0대2. 와 김서윤 소주가 이거보다 쳐댑니다. 대표적인 타고를 해야 됩니다. . 있기에 잔 gedaan. 아. 12시간에 맴리에서. 여러부러적인 돌aye. lairé. 기서브. соответكون 당첨에 lengths지 0000000의 gum. 야 포인트 플릭이 나갔어요 이체현의 위치에서 플릭이 시도가 됐는데 길게 벗어났습니다 또 주죠 네 이번엔 윤효빈 백함드로 버팁니다 4대2 아 네 대단하네 야 김철레리가 있었던 양팀 선수 2대6 대신을 알기로써 여진서윤 마디 벗어났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번에도 윤 6대4 그러나 미래셋 지금까지 앞서있습니다 날카로운 탑스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갔군요 아 위예지의 싸움 자 리시루가 길었어요 자 지금 세번째 게임은 삼성생명의 복식이 앞서있습니다 그러나 해치 쫓아가는 자가 동료랍니다 바뀌었습니다 나갔어요 윤효기 9대7 2포인트 위예지 이체현 더 집중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걸 넘기지 못해 이번 시즌 복식 2승 2패 삼성생명 삼성생명 아 여기 삼성생명 사이에텀 삼성생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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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원 삼성생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